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상당 20mm 안팎씩 강하고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. 내일 아침 사이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그치겠습니다. 내일 아침 청주와 부산이 26도로 출발하겠습니다. 한낮에는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올해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찜통더위는 광복절 이후로도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